아 좀 말 좀 들어. 아유. 끝났다. 괜히 사과했는데 뭐가 미안한데. 그게 진짜 미안해. 미안한 태도야. 아 이러면서. 아 미안해. 알았어 미안해. 미안해. 죄송해요. 뭐 하냐는 걸 지금 내 화나는 몰랐잖아. 아 눈치 못 챙겨. 미안해. 아 미안하다고. 아 됐다고. 미안하다고. 그러니까 더 뭔가 갈등이 막 됐을 때 전화가 와야 될 것 같아. 그니까. 누나야. 야 미쳤나. 아 여보. 술 먹었고? 아 진짜 미쳤네. 미안해. 뭔 상관이야. 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. 맞아. 아 좀 말 좀 들어. 하지 마. 하지 마. 피소를 하지 마. 아까 2주 보다 먹어야 돼. 네. 그거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한 번 들어. 그게 없겠다. 그럼 여기서 그냥. 아 그러면은. 틀면서 내려와야 돼. 그냥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좋았다. 오케이. 오케이입니다. 다리를. 이모처럼. 이모처럼. 한참은 아니에요. 누나는 아니지. 누나는 하는 거잖아. 누나는 아니고 알아. 아. 아니. 한참 이모는 안 했어야 됐어. 누나는 정말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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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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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아 대답 잘 해야 된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목소리 왜 이랬어? 죄송해요. 미안하다. 이정도밖에 못 촬영해줘서. 야 이거 홍 대표님이나 안 봤어? 휴대폰님 아무것도 몰라. 미안하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꽃이 늦게 와버렸네. 끝났다. 하나 둘 셋. 신 찍을 때마다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다 끝나는 것 같아서 짧게 느껴지고. 사이도 많이 돈독해지고. 시간 동안 몇 분의 생일도 함께 했는데 많이 아쉽고요.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장승조, 강소라, 존재, 이재원 그리고 기대현 선배님. 그리고 두왕 식구들 너무나 감사하고. 그래도 순간순간들이 많이 즐거웠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두왕을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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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itkap이.